조금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고 빈혈을 치료하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주스를 마셔보자. 하루에 여러 번 마셔도 좋다. 적혈구와 혈액의 해모글로빈수, 치가 낮아지면 빈혈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폐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져 다른 건강상의 문제 또한 나타날 수 있다. 빈혈이 생기면 점점 더 피곤해지고 몸이 쇠, 약해지며 집중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모발과 손톱도 더 약해질 수 있다. 빈혈을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함유된 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철분은 적혈구를 증가시키며 적혈구 감소로 인해 약해진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늘은 빈혈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주스를 소개한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 빈혈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좋은 파슬리 주스 파슬리는 요리를 할 때나 다양한 약용류법에 흔히 사용되는 허브이다. 맛이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건강상의 효능이 있다. 파슬리에는 신체에 독을 촉진하는 항산화제, 비타민 및 철분이 풍부하다. 재료 파슬리 한줌 레몬 1, 게에 즙 물 1컵, 200ml 만드는 방법 파슬리 잘 씻은 뒤 잘라준다. 파, 슬리, 레몬즙, 물을 믹서기에 넣고 몇 분간 갈아준다. 완성이 되면 바로 마신다. 아침을 먹기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2. 비트 효모 주스 비트는 철분 함량이 높은 채소로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 활력을 선사하는 효과가 있어 만성피로에도 좋다. 또한 모발이나 손톱이 약해지는 증상에도 효과적이다. 재료 비트 1개, 당근 1개 효모 일자근술 5g, 물 1컵, 200ml 만드는 방법 비트와 당근을 작게 잘라 믹서기에 넣는다. 물 1컵과 효모 일자근술도 첨가한 뒤 몇 분간 잘 갈아준다. 건더기가 사라지면 바로 마신다. 3. 블랙베리 딸기 사과 주스 빌 블랙베리 딸기 사과 주스에 있는 철분뿐만 아니라 혈액을 정화하는 데 또한 효과적인 섬유, 질미, 탕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재료 블랙베리 2개, 딸기 3개, 사과 1개, 물 1월 2일컵, 100ml 만드는 방법 블랙베리와 딸기를 잘 씻어 믹서기에 넣는다. 사과는 실을 발라내고 조각으로 자른 뒤 믹서기에 넣는다. 물 1월 2일컵을 넣고 잘 갈아준다. 아침에 마시는 것이 좋다. 4. 물랭이 무주스 물랭이 무주스는 열, 양이 낮다. 빈혈을 예방할 수 있으며 쇠약해진 몸이나 만성피로에도 도움이 된다. 재료 문에게 물랭이 오다발 시금치 2줌 물 1컵, 200ml 만드는 방법 모든 채소를 잘 씻어 믹서기에 넣는다. 물 1컵을 넣고 갈아준 뒤 아침 식사 전에 마신다. 5. 당근 물랭이 주스 당근과 물랭이에는 섬유질, 비타민 및 신체의 활력을 주는 필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꾸준하게 이 주스를 마시면 빈혈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가 없을 때 신체적 및 정신적 기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당근 3개 물랭이 2다발 물 1컵, 200ml 만드는 방법 채소를 자르고 믹서기에 넣는다. 물 1컵을 넣어 잘 갈아준다. 완성되는 즉시 마시는 것이 좋다. 하루에 2장까지 마셔도 된다. 6. 당근 시금치 샐러리 주스 이 주스에는 만성, 피로나 빈혈이 있을 때 신체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비타민 및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재료 당근 5개 샐러리 줄기 1개 시금치 1줌 물 1컵, 200ml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잘 씻어 작게 자른다. 모든 재료와 물 1컵을 믹서기에 넣는다. 몇 분간 빠른 속도로 잘 갈아준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신선한 상태의 주스를 마신다. 빈혈 증상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주스를 마셔보자. 그렇지만 처방된 약, 물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잊지 말자.